저희는 도로에 살고 있던 소미를 데리고 와 키우고 있습니다. 얼굴은 진돗기인 기표와 닮았는데 몸매는 자유로운 비율의 소유자라 풍종이 궁금해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어요. DNA 검사로 제일 유명한 엠바크사에서 진행하였고 결과를 받기까지 약 4달이 걸렸습니다. 과연 소미의 엄마, 아빠는 누구일까요? 소미의 출신을 알 수 있는 거야. 출신 하나 좋아하게. 그냥. 짜자잔. 딱 나오잖아. 진돗개의 멋있는 허리 긴. 외식호기? 그래. 딱 그냥 그 검사. 먼저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대요. 이 면봉에 대해서. 쪽 벌려야 쪽 벌려. 우리 계피. 언니 봐봐. 계피야. 꼬리빠랑. 띠랑. 이게 쩍 크게 젖어야 돼요 소미씨. Celineình 제주도. 반면 유전병도 알 수가 있거든요 언니가 깎아줄게요 깎아줄게 깎아줄게 막 씹어서 드시면 안되구요 고객님 내 주둥이를 잡았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깎아먹자 우리 솜이 깎아먹자 우리 솜이 씹어먹자 여기 앞에 메인화면만 봤거든요 근데 그 메인화면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? Japanese war Korean village dog 그냥 그냥 뭐 시골을 잡으로 정의를 하는 거지 뭐 자 기다려봐 우리 솜이 시골 잡종이래 village dog 그것도 100%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데 우리 나 이거 돈 주고 한 건데 아이 뭐야 내 돈 뱉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한글이 엄마가 읽기가 편하니까 내가 번역을 좀 해줄게 외부 개래 우리 솜이 신기하기는 하다 어쨌든 이 솜이 침만 묻히고 시골 잡종이라는 걸 알아낸 거잖아요 우리 솜이의 DNA에 꽤나 멋들어진 종은 없었다 그래도 가장 소미랑 비슷한 DNA를 찾아보면 일본 스피치랑 진도 몰타어라는 애가 나오네 근데 일본 스피치는 뭐지? 내가 아는 그 스피치인가? 오 오 약간 이 친구 약간 솜이 닮았다 얘 그죠? 얘 웃는 것도 약간 닮았네 몰타어네 몰타워가 누구지? 몰타워? 아 얘는 안 닮았는데 어? 최근에 생각이라면 시골을 잡으러 정도 했나봐 그래서 종이 일본 또는 한국의 나을계라는 판정을 받았어 너에게 확정 21파운드? 21파운드면 소미가 8.5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? 이리 와 소미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소미 56 육 건강 우리 소미 건강 보자 건강 오! visua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